아까 그거 무슨 전화였어요? 갑자기 힘이 넘쳐난 걸 보면 정력을 공급해주는 전화인가 보죠? 이 원두 추리 소설 정력 전화 동그라미 0이 8개나 달라붙은 9자리 숫자 억 하고 놀란다고 해서 억이라고 부르는 숫자 그 억에 0이 1개 더 붙은 10자리 숫자 일개표를 들여다보던 최세훈 사장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월말까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무려 98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98번이나 억 하고 경악해야 마땅했으나 최 사장은 놀라는 대신 숨소리를 죽였을 뿐이었다. 일개표란 격리부가 그날그날의 자금 수요와 동향을 과목별로 작성해서 아침 일찍 사장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올리는 보고서를 말한다. 따라서 월 단위의 소요 자금 총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사태 준법 투쟁이랍시고 노조가 태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 참고사항으로 월간 소요 자금 총액까지 일개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금 실무부서인 격리부로서는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태업 중이므로 당연히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 수입,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돈은 전무 상태나 다름없다. 결국은 지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지출은 발행 어음과 수표의 결제, 차입금의 이자, 각종 공과금 일반 관리비 등등을 포함한다. 이번 월말까지 결제해야 할 총액이 98억 원.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사장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부도를 내고 주랭량을 치든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가 일개표엔 담겨 있는 것이다. 최세훈 사장은 98억 원의 내역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제하청 공장에 지불해야 할 임가공비, 원부자재 대금 등은 집을 연기를 하면 그만이다.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이른바 와리깡 어음도 재발행 와리깡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어음은 크게 두 가지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분류됐다. 물품 대금으로 받은 이른바 진성어음은 당연히 거래은행에서 지불일까지의 선이자를 떼고 할인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융통어음은 문자 그대로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 융통어음이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걸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 융통어음은 은행의 할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용어도 어음할인이나 할인어음이 아니라 와리깡이라는 일본말로 바뀐다. 와리깡은 더치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음할인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사채시장에서의 어음할인을 와리깡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지 금액을 할인자인 사채업자와 어음 발행인이 나누어 갖는, 다시 말하면 갈라먹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어음은 재발행으로 당좌 대월, 당좌 거래 때 일정 한도 안에서 3개월 동안 대출하고 다시 말하면 빚을 지는 제도, 이 당좌 대월 역시 지점장에게 두 손을 효율적으로 비벼대면 석 달의 여유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말에 꼭 지불해야 할 자금은 한 30억 쯤일까? 누가 뭐라고 하든 이쪽은 연간 매출이 한때 1천억 원에 육박했던 중견 기업. 비록 노사 분규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바다 저쪽에 있는 바이어를 비롯해 국내 거래은행, 사채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하청 업체까지 이쪽을 단칼에 싹둑 잘라내기에는 아까운 거래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 줄 동안은 이쪽이 강자가 된다. 따라서 지금 최 사장이 초조해하는 것은 자금대책 때문이 아니었다. 이쪽이 강자로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압박감이 초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자가 아직 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던져버리면 누구든 그것을 계획적인, 인위적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운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위로와 동정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최 사장은 그러한 사회 통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 세훈 사장은 사장실 안쪽 구석에 설치된 육중한 금고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도구가 최 사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적당한 시기, 타이밍의 선택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라고 믿었다. 그 결단의 순간도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남복이 어덧든 꼬여든 인생. 최 사장은 다 식은 커피를 한쪽으로 밀쳐버리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바둑이나 장기처럼 아니 고스톱 화투판처럼 싹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또 골프처럼 멀리간을 받고 다시 한번 티샷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장밋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텐데. 연간 매출이 천억 원대도 꿈이 아닌 기업의 창업 사장이 스스로 그 기업의 숨통을 조여야 하는 그것도 사고로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숨통을 조여야 하는 세상이라면 농담이라도 좋은 세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법.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최 사장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화공학을 전공한 주제에 섬유산업에 손을 댄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 분명했다. 단추를 잘못 끼워 입은 셔츠라면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노사분규가 시작되고부터였다. 노사분규는 민주화운동에 맞춰 탄력을 받으면서부터 이른바 요원의 불길처럼 앉은 자리 선자리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기업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최 사장의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 청계천 화공약품 세일지만에서 변신하여 당시 수출 부음을 타고 한창 고도 성장하던 섬유업으로 변신한 것이 20년 전이었다. 공업용 미싱 세대로 봉제품 3차 하청 공장에서 시작해 연간 매출 천억대에 이르기까지. 최 사장은 쉬지 않고 달려 중견 수출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해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이나 1인당 GNP 성장률을 저만큼 뒤쪽에 떨어뜨린 채 달려온 기업이었다. 그만큼 자부심도 컸고 애착도 남달랐다. 그런 기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창업자 자신이 거느리고 밥을 먹여온 종업원의 발목을 잡혀 옴짝달싹도 못할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남에게 발목을 잡혀 넘어져야 할 판이라면 스스로 혀를 깨물자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과 함께 최 사장이 내린 결론이었다. 단, 발목을 잡힌 것도 혀를 깨물어야 하는 것도 인간 최세훈의 몫은 아니었다.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기업, 법인이다. 따라서 잡힌 발목 때문에 넘어지든 혀를 깨물든 그 대가는 모두 기업 쪽이 치러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 뿌리를 내리기 위해 또 종업원 생계를 위해 흘렸던 그 많은 핏담의 값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느냐가 최 사장의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초조와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빈 껍데기 되더라도 창업자인 자신은 결코 껍데기 신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불변의 소신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젠 끝낼 때가 됐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면서 인터폰을 눌렀다. 네, 사장님. 종무부장, 격리부장 들어오라고 해. 그런 다음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면서 눈을 감았다. 두 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올 때까지 걸릴 시간은 길어야 2분. 최 사장은 적어도 3분간은 그렇게 눈을 감고 있을 작정이었다. 아랫사람을 불러놓고 윗사람이 서둔 데서야 권위가 서지 않는다. 또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사장이라면 다른 사원보다 더욱더 피곤하고 지쳐 보일 필요가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응접세트 곁에 조심조심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비록 눈은 감았지만 손에 잡힐 듯이 느껴졌다. 앉지.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정확하게 1분을 기다린 다음 최 사장은 눈을 떴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노. 두 부장이 소파에 엉덩이 걸치기를 기다려 최 사장은 누구에게고 할 것 없이 불쑥 말을 던졌다. 오늘은 B라인 30명이 몽땅 휴가입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잘들 놀고 있군. 휴가는 무슨 얼어죽을 휴가야. 결근이지. 어제 오후 휴가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결근은 아니란 말이지. 네. 어쨌든 저들은 준법 투쟁이라고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까 총무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준법 투쟁? 노동법이 밥 먹여준대? 그래. 나머지 아이들은 출근했남. 최 사장은 총무부장을 윽박지르면서 벽시계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9시 10분 전 출근했을 턱이 없었다. 쟁의 발생 신고를 해둔 조합 측은 준법 투쟁의 첫 걸음으로 8시간 근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9시 출근 6시 칼퇴근 아침 이른 시간 어디엔가 모여있다가 9시 정각이 되면 작업장으로 몰려들었다. 백수십 명의 종업원이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평소라면 자랑스러웠을 것이지만 지금은 사장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 왼수나 다름없다. 초창기에 그 자랑스러웠던 모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8시간 근로에 칼출근, 칼퇴근을 하더라도 제조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각 라인이 교대로 정확하게 월차 휴가에 들어갔다. 오늘은 B라인, 내일은 C라인 하는 식으로 여섯 개 있는 생산 라인이 교대로 펑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일관작업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돌림빵, 월차, 휴가였다. 여섯 라인이 서로 물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라인이 펑크를 내면 그 다음 공정 라인은 출근을 해봤자 할 일이 없는 말하자면 합법적인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여앉아 잡담을 나누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늙은 근로자의 노래를 꾀꾀 불러대는 것이 어느 사이에인가 일과처럼 굳어졌다. 여섯 라인이 하루씩 교대로 펑크를 내면 일주일이 되어야 겨우 정상적인 하루치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준법 투쟁 초기 단계에선 금액 규모가 큰 신용장은 말하자면 하청을 주는 방법 로컬 LC 형태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때 로컬 LC 분도 수출 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 역시 수출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 역시 한계가 있기 마련. 수출 파트의 납기, 딜리버리가 날아가 버린 것은 이미 옛날 옛적이었다. 저쪽 바이어들의 숨 넘어가는 텔렉스도 지쳐버렸는지 요 며칠째는 먹통이 된 채다. 텔렉스라는 것은 이제 유선전화기만 있던 시절에 그 유선전화를 타고 온 요즘의 문자메시지 같은 건데 한 번 보낸 작업이 좀 번거로운 그런 거죠. 텔렉스 그래 어쩌겠다는 거야 조합 측은 내 냉각기간 동안 요구조건이 관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요구조건이 바뀔 게임세는 전혀 없고 네 마음대로 하라지 뭐 그들 요구 다 들어주다가는 결국 회사는 문 닫을 수밖에 그건 그렇고 격리부장은 어쩔 셈이야 지금 자금 계획이 엉망이던데 월말까지 한 250억이 필요하다면서 최 사장의 물음에 격리부장은 꼴깍 침부터 삼켰다 남의 말처럼 하다니 사장이 대책을 세워야지 격리부장이 어떻게 어? 어떻게 98억 원이나 되는 자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하면 내가 이루고 있겠냐 벌써 어디선가에서 사장 노릇하고 있지 어... 우선은... 우선은 어떻다는 거야? 어...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월급입니다 봉급날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봉급날! 그렇군 하지만 격리부장! 생산 라인이 태업을 하면 자금 라인도 태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달 월급은 뒤로 밀어버려 급한 불부터 꺼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최 사장은 일개표를 들여다보면서 집을 연기 동결부문과 와리깡 어음의 재발행 등을 지시했다 결국 월말까지 필요한 자금은 30억이 되는군 사채시장에서 신규로 와리깡 할 수 있는 게 얼마쯤 될지 한번 알아봐 가능하다면 30억 모두 사채시장에서 조달토록 사타구니에서 요령소리가 나도록 뛰어! 네, 알았습니다 격리부장은 월급 연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두 부장을 다시 불러앉힌 최 사장은 어조에 한껏 힘을 실었다 이봐, 총무부장 회사가 어수선한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아이들이 퇴근한 뒤 방화대책, 방범대책을 날마다 부장이 직접 체크하도록 해 그리고 격리부장은 공과금, 각종 보험금 비롯해서 일반 관리가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거야 이 역시 날마다 부장이 직접 챙기도록 알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리부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 안심이 되는군 그러나 매사가 부려 튼튼이라는 말 알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보고하도록 우리 회사 화재보험이랑 손해보험 약정고는 최대 얼마나 되노? 아, 네 최대 300억 최저 80억입니다 최대 최저의 차이가 200억이 넘는군 네, 자재 창고에 원부자재가 꽉 들어차고 공장이 풀 가동될 때의 완제품 재고 최대치를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태업이 계속 된다면 보험료도 재조정해야겠군 기일이 언제까지지?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원부자재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완제품이 거의 없으니까 보험료가 엄청 가벼워지겠군 네 창고에 자재 좀 손을 댔지만 장부에 반영하진 않았겠지 네 좋아 제 물건 훔쳐내 찾아 먹어야 할 세상이 되다니 나 원참 더러워서 최 사장이 다시 소파에 몸을 묻으면서 눈을 감자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튕기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자재에 약간 손을 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유출시켰다는 뜻이다 2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음을 타기 위해 올해 역시 일찌감치 오리털과 첨단 원단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덕분에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동업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몇 해 전 80년대 중후반부터 오리털 파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양질의 오리털과 첨단 원단 거기에다 세계 정상급의 바느질 솜씨가 어우러진 한국산이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했다 없어서 못 파는 억울함에서 벗어나겠다고 올해는 일찌감치 오리털과 원단 확보에 나섰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오리털 파카 시장의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다고 최세훈 사장은 자부했다 올 장사만 잘 되면 노동집약적인 그래서 단가가 싼 섬유업에서 고급 모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터에 노사 분규가 터지고 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군색해진 자금 사정에 숨통을 트기 위해 정상조업 중인 다른 업체에 오리털과 원단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헐값에 던지는 이른바 덤핑은 아니었다 오리털과 원단이 부족한 탓에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진이라고 해봤자 완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렇게 뒤로 빼돌린 것이 어느덧 확보한 물량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었다 유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이 관세의 문제였다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오리털과 첨단 원단은 통관할 때 관세를 유예받는다 수입된 원자재를 모두 완제품으로 가공,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가 유예되지만 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돌린다면 유예받았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최 사장처럼 블랙마켓으로 유출된 것이 들통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최 사장이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이면에는 이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최 사장은 사채시장 큰 손의 하나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서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다이얼을 돌렸다 격리부장에게 지시한 어음 제 와리깡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름을 쳐두기 위해서였다 저녁에 시간 있음 한 잔 합시다 살롱큐에서 걸찍하게 살롱큐 러면 술값이 농담 아닐 텐데 지금 최 사장 입장으로는 무리하는 거 아니오? 이거 왜 이러시오 김 사장 우리 회사가 노사분계에 휘말리고 나니까 김 사장까지 간이 쫄아들었어 아무렴 이 최세훈이 김 사장하고 술 한 잔 제대로 못 나눌 정도로 궁상이 낀 줄 아오 좋았어 그 기백 그 정도의 혹이라면 어음 와리깡은 내가 책임지리다 뭐 한 석 달이면 되겠소? 제 와리깡일 때는 이자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자야 어차피 각오한 것 아니겠소 그럼 오늘 저녁 아홉시 거기서 뵙시다 전화를 마친 최 사장은 흘끗 시계를 견눈질했다 아홉시 이십분 녀석들이 출근해서 작업 라인에 앉아 잡담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시간이다 빌어먹을 녀석들 그는 비서인 미스 안을 불렀다 나 좀 나가 봐야겠어 아마 못 들어오는 지도 몰라 네 사장님 연락은 어디로 드릴까요? 연락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할 테니까 딱히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군 내가 틈틈이 전화를 넣도록 하지 총무과 미스터박을 부를까요? 사장님이 직접 운전하시기에는 미스터박 아 괜찮아 내가 직접 몰지 어그 미스터리는 예비군 훈련이 내일까지라고 했나? 네 최세우는 금고 쪽을 흘끗하면서 미스 안의 배웅 속에 사장실을 나섰다 딱히 갈 데가 정해진 건 아니었다 우선 골프 연습장으로 가서 몸을 푼 다음 사우나에 들러 지그시 땀을 흘릴 작정이었다 최근 스윙이 무너진 데다 체중 역시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었다 그 뒤엔 안양 쪽으로 드라이브나 즐기면서 시간을 죽일 셈이다 안양보다 더 한적한 곳도 생각해 봤지만 지나치게 조용한 곳은 오히려 남의 눈에 두드러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노조 아이들에게 꼬리라도 잡히면 꼬리 말이 아니게 된다 안양이 거북하면 고속도로를 적당히 달려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였다 준법 투쟁 중인 녀석들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은 넘쳐날 정도로 충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모처럼 홀가분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회사 숙직실 6시에 모두 퇴근을 한 탓에 회사 경례는 산골 절간보다 더 조용했다 총무부장은 그래도 밤 10시까지 회사에 머물러 있을 작정이었다 초저녁 TV 프로그램은 시시했다 저녁 반주 삼아 비운 소주 한 병이 적당한 졸음을 몰고 왔다 총무부장은 TV와 전등을 끈 다음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어수선할 때일수록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하도록 아침에 있었던 사장의 지시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최 사장의 심술이라면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저녁이나 밤에 회사 구석구석을 기습 시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럴 때 적당히 점수를 따두면 조만간 분규가 수습되고 나면 상임이사를 몇 사람 둬야겠다고 사장이 몇 번씩이나 강조한 걸 총무부장은 잊지 않았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무렵 경비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담배값까지 쥐어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혹시 누가 오면 비상벨을 눌러 알려줘요 난 숙직실에서 잠깐 눈 붙이고 있을 테니까 직속 부장이 저녁을 사준 데다가 용돈까지 쥐어줬으니까 당분간은 입안에 혀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경비로서는 어렵지 않은 일 마음 푹 놓고 주무시라고 대답했다 신개발지 아직은 얼마간 황량함이 남아있는 주변을 배경으로 회사 건물이 내동댕이 쳐진 듯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나면 야간 작업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찾아올 사람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서울서 자동차로 재수가 없으면 3시간 이상 걸리고 국도에서 벗어나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를 30분 이상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 지역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변에 드문드문 연립주택공사가 시작된 것이 이 지역의 장래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비도 그만큼 손쉬운 편이었다 이건 자동차 소리 아냐? 얼마쯤 잤을까? 총무부장은 후딱 눈을 떴다 묵직한 자동차 소리 대형 트럭으로 느껴졌다 소리는 회사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그는 식당 홀로 나가 바깥을 내다봤다 식당과 숙직실은 이어진 구조였다 트럭 소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부릉부릉 대기만 할 뿐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뭐지?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잽싸게 경비실로 접근했다 그 그림자는 트럭 소리를 듣고 상황 파악을 위해 밖으로 나오던 경비 할아버지와 겹쳤다 두 그림자가 겹쳤다고 느낀 순간 경비 할아버지의 허리가 꺾이면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또 다른 그림자가 할아버지 겨드랑이를 끌어 경비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응?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총무부장은 무릎 관절을 통해 전신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도다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마취제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쳤다 총무부장은 무너져 내린 몸을 추스르면서 바깥 동정 살피기와 상황 파악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경비 할아버지를 잠재운 검은 그림자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회사 정문을 활짝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검정색 승용차와 8톤 트럭이 잇대어 구내로 들어왔다 검정색 대형 승용차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든 순간 총무부장은 다시 한번 숨이 탁 막혔다 최세훈 사장의 승용차였던 것이다 승용차와 트럭은 창고 앞에서 멈추었다 승용차에서는 최세훈 사장이 트럭에서는 세 남자가 내렸다 경비 할아버지를 처리한 검은 그림자도 합류했다 어둠 속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몸집이 건장한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최 사장이 익숙한 손길로 창고 문을 열자 그들은 트럭에서 몇십 개나 되는 뭉치, 마대로 포장된 뭉치를 어깨에 매고 창고 안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윽구 입원은 창고에서 지고 나온 짐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포장된 덩치로 보아 오리털과 원단이라고 생각됐다 그제야 총무부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최 사장의 꿍꿍이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회의 때 보험 규모에 관심을 보인 이유도 알 수 있었다 결코 찬성하거나 칭찬할 일은 못되지만 충분히 동정이 가는 일이었다 노사분교에 휘말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최악에 가까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창고에서 원부자재를 빼내어 트럭의 시름과 동시에 씻고 온 다른 짐을 창고 안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이었다 바꿔치기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씻고 온 것이 무엇인지 보통 알 수가 없었다 작업은 30분 넘게 걸려 끝이 났다 물건 바꿔치기 작업을 하는 동안 경비 할아버지를 처리한 검은 그림자 가죽 점퍼 차림의 젊은이였다 그 검은 그림자가 경비실에 한 번 다녀왔을 뿐이었다 아마도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총무부장은 나름대로 해석했다 트럭이 떠난 뒤에도 최 사장은 남았다 총무부장은 나가서 아른 채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눈을 감기로 했다 숙직실 안쪽으로 가서 숨을 죽였다 그래봤자 두평 남짓한 숙직실 문만 열면 당장 들통이 나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최 사장이 문을 열어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창틈으로 바깥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 사장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부피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꺼내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창고 안이 그렇게도 더웠을까 한참 뒤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나온 최 사장은 차 문은 열어놓은 채 카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숙직실에서 창고까지는 직선거리로 10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최 사장이 카폰을 건 것과 동시에 창고 안에서 요란한 전화벨소리가 울려나왔다 최 사장이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창고 안의 벨소리도 끊어졌다 최 사장은 창고 문을 열어둔 채 주위를 살피면서 사무실로 향했다 이윽고 최 사장은 나무상자를 안아 들고 조심조심 새색시 걸음으로 창고 쪽을 향했다 들고 있는 나무상자가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 사장은 의외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다 마치 처음 스케이팅을 배우는 사람의 발동작처럼 아주 신중했다 꽤나 힘든 작업이라도 한 것일까 창고 안으로 들어간 최 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밖으로 나온 최 사장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친 다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첫 모금을 상당히 맛있게 빨아들이는 품으로 봐서는 창고 안에서 신경 소모가 많았던 모양이다 담배 불에 비추인 최 사장의 얼굴에는 기분 나쁜 그러나 아주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일단 회사 구내를 벗어나자 차에서 내려 익숙한 솜씨로 정문을 닫은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뭐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총무부장 눈에는 비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 총무부장은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훅 끼쳐드는 석유 냄새 흠칫했던 그는 그러나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넣었다 트럭에서 내렸던 짐은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것은 마대에 쑤셔박듯이 넣은 휴지와 섬유 자투리 뭉치였다 단순한 휴지 뭉치가 아니라 슈레이터에 걸어 잘게 썬 것들이었다 재본소 재단기에서 잘린 종이 나부랭이와 오리털 쓰레기도 상당 부분 섞여 있었다 그 마대가 쌓여 있는 중앙에 나무상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나무상자를 보호하듯이 마대들이 주위를 삥 둘러싸듯 놓여 있었다 조금 전 최 사장이 안아 옮긴 것과는 전혀 다른 상자였다 가로 1m, 세로 5, 60cm로 보이는 나무상자 사장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 때 연단 대용으로 사용해온 바로 그 나무상자였다 그 옆에 조금 전 최 사장이 들고 왔던 나무상자 내용물은 없어진 채 빈 상자와 손뭉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총무부장은 조심조심 연단으로 쓰였던 나무상자를 들어올렸다 이, 이건, 이건 나무상자를 들어올린 총무부장은 다시 무릎관절을 통해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몸을 추스른 그는 나무상자를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제 회사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오늘 저녁과 밤 이곳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과 내용이 어쩌면 자기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최대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이미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 최 사장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했다 적어도 살롱큐의 광마담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언제나처럼 억세게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치던 박력이 온데간데 없었다 실컷 몸만 달궈놓고는 뒷처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벌렁 나가 자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렇다고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남은 몸이 달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범인격인 남자는 무슨 생각에 선지 전화기에 매달려 있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즐겨 사용하는 법정용어를 빌리자면 반성의 정,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다 그럴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법정신 광마담 역시 지금부터 최 사장은 가중처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여자 몸을 헛스윙하게 만든 복수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랑하는 살롱큐의 광마담이 아니라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달궈놓은 여자 몸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화를 잡고 늘어진 최 사장 지금 이 시간, 자정이 훨씬 지난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야 할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일까 광마담은 침대에 걸터앉아 전화기에 정신이 빼앗겨있는 최 사장의 다리를 살살 쓰다듬기 시작했다 최 세훈 사장이 살롱큐에 들어선 것이 9시께 초대한 사채꾼 김 사장을 성대하게 접대한 데 걸린 시간이 거의 3시간 자정이 좀 지난 시간에 최 세훈 사장을 따라 단골 호텔에 체크인한 것이었다 이 바닥에 매뉴얼대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든 것이 30분 전 그러나 오늘 밤에 최 사장은 힘도 없었고 지구력도 말이 아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고 말았다 회사 일로 신경 소모가 그만큼 많았던 거겠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30곡의 턱마루에 올라선 광마담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목마름에 저절로 몸부림이 이어졌다 광마담은 좀 채 식을 줄 모르는 육체를 최 사장에게 밀착시키면서 수화기에 귀를 가져갔다 이어지는 벨소리 누구예요? 이 시간에 전화 걸게 어머 잠기가 농담 아니게 어두운 사람인가 보다 광마담은 김 사장의 다리를 쓰다듬던 손으로 이번에는 털북숭이 가슴을 어루만졌다 바로 그때였다 광마담이 수화기에서 튀어나온 폭음을 들은 것은 환청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돌하게 터져나온 폭음이었다 동시에 끝없이 울리고 있던 벨소리도 거짓말같이 뚝 끊겼다 광마담이 더욱 당황한 것은 최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이다 땀이 밸 정도로 꽉 잡고 있던 수화기를 내동댕이 친 최 사장이 성난 파도 아니 쓰나미처럼 덮쳐온 것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두 남녀는 아무렇게나 몸을 던진 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까 그거 무슨 전화였어요? 왜? 갑자기 힘이 넘쳐난 걸 보면 정력을 공급해주는 전화인가 보죠? 광마담은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멋진 말을 내뱉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정력 공급용 전화 최 사장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린 다음 말을 이어갔다 노조 녀석들 날 보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 뭐라고 했어요? 녀석들 요구가 월급 50% 인상 보너스 200% 인상 연월차 수당 지급이야 교통비, 자녀 학비, 실비 지급에다가 물가 수당까지 달라는 거야 그래서요? 들어줄 수 없는 때거지지 노조 녀석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인건비 비중이 회사 매출의 20%를 넘어선단 말이야 겨우 20%예요? 겨우가 아니야 이런 맹추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평균 10% 선이야 15%가 넘어서는 순간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게 마련이야 회사가 망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녀석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거야 월급에 수당, 보너스 올려주는 건 회사가 도산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득을 했지 장부를 가져다 놓고 조목조목 짚어 가며 알아듣게 말이야 그랬더니 그랬더니요? 싸가지 없는 녀석들 말 좀 보게 사장님 경영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물러나십쇼 이러는 거야 어머 그랬어? 물러나셨어요? 내가? 왜 내가 물러나? 어떻게 세우고 일군 회사인데 내가 왜 물러나? 물러설파해야 내 손으로 부숴버리지 최 사장은 다시 한번 광마담을 꽉 껴안아 품었다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응? 가실게요? 이 시간에? 어 넌 그냥 자고 가 난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손님이 있어 집으로 온다는 손님이 손님이 올 동안 사모님하고 또? 광마담은 장난스레 웃었다 거참 나 내가 뭐 변광세인 줄 아남 그것보다 어디 적당한 곳에 장급 여관 하나 안 해볼래? 여관이요? 갑자기 여관은 왜요? 제조업 걷어치고 서비스업 쪽으로 돌아설까 해 연습 단계로 여관이 괜찮을 듯 싶어서 말이야 최 사장은 목에 감겨드는 광마담을 풀어 침대에 눕히고는 밖으로 나왔다 헤헤 노조 녀석들 쌤통이다 내일 아니 아니 오늘 날이 새면 보험회사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질 테고 그는 휘파람이 불며 자동차 시동 키를 돌렸다 현장은 완벽했다 창고와 이어붙은 공장이 시커먼 잔해만 남긴 채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다 다행히 불길이 번져붙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사무실동 건물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건 경비 할아버지가 불길에 말려들어 숨졌다는 점이다 창고 안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만 수추로 변해 있었다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잘 된 일일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어제저녁 상황 설명이라도 하게 된다면 경찰이 경비 할아버지의 증언을 놓칠 만큼 멍청하다면 모를까 그의 증언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경비 할아버지의 증언이 섞인다면 자칫 일이 꼬일 수 있었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지 않도록 죽어준 경비 할아버지의 애사심과 충성심엔 최 사장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경비 할아버지는 창고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자 달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최 사장은 사장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주변은 경찰 소방관 그리고 직원들로 법석이었다 오늘 새벽 화제를 처음 알려온 것은 총무부장이었다 회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현장입니다만 빨리 나오셔야겠습니다 총무부장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다 아나운서라도 사고 사건 뉴스를 전할 때는 조금 흥분하는 법인데 총무부장은 차가울 정도로 차분했다 한 기업의 총무 일반을 관장하는 실무책임자로서는 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해서 최 사장은 자신이 사람 하나는 잘 뽑았다고 어깨를 으쓱대면서 회사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방금 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모든 것은 예상 밖으로 계산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 보험금을 타서 회사 재건의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명분을 잡아 뒤로 벌렁 자빠지기만 하면 된다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보험금은 아무리 줄여 잡아도 백억 원은 될 것으로 계산했다 창고에 가득했던 원부자재와 공장시설 그리고 건물 시설은 워낙 구닥다리라서 설비 개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장부상의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높았다 보험금 역시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테니까 손해날 건 하나도 없었다 오리털과 원단은 어젯밤에 휴지와 파지 뭉치로 몽땅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이 역시 보험회사는 피박을 쓸 수밖에 없었다 화공학을 전공한 게 막판에 효자 노릇을 해줄 줄이야 최 사장은 번져나오는 웃음을 깨물며 눈을 떴다 어느 사이에인가 총무부장이 곁에 서 있었다 어떻게 했길래 불이 다 나노 이 마당에 화재까지 겹치다니 난 망했구먼 하지만 보험금이 있질 않습니까 보험금? 최 사장은 움찔했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다 네 한 백억 원쯤 될까요? 우선은 화인을 누전으로 보고 있으니까 별일은 없겠죠 누전 아니란 말인가? 그럼 화인이 뭐란 말이야 그러나 총무부장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보험금이 얼마가 되었든 한 20%쯤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20%를 자네한테? 왜? 자네가 불이라도 질렀단 말인가? 최 사장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에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런 최 사장을 무시한 채 총무부장은 한쪽 구석으로 가서 나무상자와 손뭉치를 들고 나왔다 이것들 사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설명하죠 사장님은 어제저녁 8시께 회사에 오셨죠 원 부자재를 실어낸 다음 그 정도는 괜찮죠 폐업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요 하지만 이 나무상자에 들어있던 액체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알아내는데 꽤 고생을 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용기에 진동자를 세팅한 다음 창구 사무실 전화를 연결시키셨죠 그것도 동시에 세대나 그 다음 전화벨소리의 공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무상자를 덮어 일종의 밀실을 만드셨죠 주위엔 석유를 듬뿍 뿌려놓고 적당한 시간에 외부에서 창구로 전화를 걸면 벨소리의 진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해 공명효과로 진동이 격렬해지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도록 장치한 거 아닙니까 과연 화공학과를 나오신 사장님다운 완벽한 트릭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전신의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다 망할 녀석 같은이라고 노조놈들보다 더 지독한 놈 얘기가 재미있군 그래 결론이 뭔가 가까스로 최 사장은 허세를 지탱했다 방화에 인사사고가 겹쳤으니까 최하 20년은 먹겠죠 그 20년을 보험금 20%로 사주십사하는 게 제 조건입니다 헉 20년과 보험금 20%라 제법 스마트한 발상이군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아 좋아 그렇게 하지 최 사장은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결단을 내렸다 그때였다 사장님 저도요 저도 다 들었어요 비서인 미스안이 생글거리면서 사장실로 들어섰다 그 뒤에는 노조위원장이 따르고 있었다 네 1989년도에 자유공론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작품을 조금 손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원두 작가 제목이 정력전화 요즘 감각으로는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광마담이 재미난 전화 별명을 붙여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분은요 소설가면서 동시에 번역가이고 또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또 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추리 작가 중 한 분이네요 우리는 사실 김성종 씨 정도 뭐 요즘은 서미애 씨나 뭐 이런 몇몇 알려진 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추리 소설 업계에서는 아주 이름난 분이고요 소설 자체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쓰여졌죠 그리고 마지막 블랙 코미디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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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